박수홍, 김다혜, 마트 가면 사람들이 마약, 마약이라 수는 법원, 마약, 도박, 성추행, 꼬리표 결혼이란 개그맨 정준아, 결혼은 일찍 해야 합니다. 살아보니까 행복하더라구요. 우리들이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마약, 마약 그래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지난 날, 제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녀사냥을 당했잖아요. 억측과 소문만 믿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아내의 가장 큰 사치, PC방에 가서 간식 사 먹기, 내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긴 루머들, 한순간에 손가락질 받고 사회에서 매장당한 아내,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지만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던 결혼, 내가 너무 좋아하니 결혼하자 그랬어요. 김다혜, 결혼식 하루 전날의 기분은? 사실 제가 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잠도 못 자고 아침까지 직접 편집한 식전 영상, 남편은 먼저 재우고 혼자 일을 도맡아한 김다혜, 아침 7시부터 남편 메이크업과 의상 준비,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 이렇게 박수홍과 김다혜는 아름다운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박수홍, 김다혜와 마트 가면 마약이라고 수군대 토로.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혜씨가 속풀이쇼 동치미에 동반 출격합니다. 오는 7일 방송되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선 박수홍이 아내 김다혜씨가 게스트로 출연하는데요. 4일 선공개된 영상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동치미에 출연한 김다혜씨는 사실 두 시간밖에 못 잤다. 생각보다 챙길 게 많아서 새벽 5시까지 식전 영상을 편집했다고 밝혔죠. 이에 박수홍은 나한테 녹화 있으니 빨리 자라고 하곤 본인은 새벽까지 작업을 한 거다. 심지어 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메이크업도 해주고 옷도 챙겨줬다며 김다혜씨의 내조를 소개했습니다. 박수홍만의 스타일리스트로 열일 중이라는 김다혜씨는 오빠가 금전적으로 힘들 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메이크업을 하는 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애정을 뽐냈죠. 결혼으로 바쁜 와중에도 동치미 출연을 결심한 데 대해서는 오빠가 10년 이상 해왔던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힘들 때 지켜준 프로그램이기에 감사함을 갖고 싶었다며 특별한 일을 전했습니다. 결혼 스토리도 공개됐는데요. 박수홍은 난 내 팔자에 결혼은 없다고 생각했다. 결혼을 하면 아픈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잘못되고 부모가 잘못될 거란 말을 세니처럼 들었다. 그렇기에 아내가 너무 좋아도 결혼 생각을 못했다면서 내가 결혼하자는 말을 처음 꺼낸 건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녀사냥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토론했습니다. 이어 마트를 가면 우리 뒤에서 마약 마약하면서 수근거리더라. 이 사람이 무슨 마약을 하나 내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쟁이가 되고 내 돈을 노린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걸 보면서 어차피 혼사길 막혔고 나도 너무 좋으니까 결혼하자고 했다며 프로포즈 피아를 전했습니다. 한편 유튜버 김용호는 지난해 박수홍의 아내가 도박과 마약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죠. 이후 박수홍은 김용호를 고수했고 김용호는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은 물론 아내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힘들게 결혼을 한 박수홍 김다혜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